이번 주 실범 1위 추자현 우효광 연애 또 한 쌍의 한중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억대 출연료로 화제가 된 대륙여신 추자현씨가 중국 인기 배우 우효광씨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라고 하는데요. 소속사 역시 두 배우의 교재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륙여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럭키가이 우효광씨는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중국 내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인기 드라마들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바 있는 실력파 배우라고요. 연애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예쁜 만남 가지고 계신 것은 맞고요. 예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출연한 작품에서 연인 역할로 호흡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탕웨이 김태용 감독, 택, 채림, 가오지찌 커플, 홍순환, 유혁비 커플이 있는 네 번째 한중 커플이 탄생했는데요. 중국에서 시청률을 여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추자연씨. 연애 소식을 듣고 국내 팬들은 물론 중국 현지 반응도 뜨겁습니다. 연애 소식을 대환영하며 추자연씨가 중국 며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데요. 국내 작품들도 국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 분들과도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두 분의 예쁜 만남은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경을 수월한 추자연 우효강 커플 두 분 예쁜 사랑하세요.